경기도 여주군 금사면에는 마지막한 개발이 용이한 임야가 있습니다. 대지 면적 52,231제곱미터고요. 매매가는 14억원입니다.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서 최대의 포근함을 간직한 마을인데요. 새가 알을 품고 있는 듯하다 해서 소리실로 불리던 곳입니다. 뒤로는 높은 산들이 있고 금사천이 남북으로 뻗어서 기가 충만한 마을인데요. 이곳은 곤지암 돌게이트와 양평 시내가 차량으로 15분 거리에 있고요. 부교주 IC와 관광명소가 된 이포보가 근거리에 있습니다. 이포 초등학교, 이포 우체국, 금사 근린공원을 이용하시기에 편리한 지역이고요. 금사 면사무소와 이포마트, 하나로마트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자연이 한껏 펼쳐져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곳은 경기도 여주군 금사면에 위치한 개발이 용이한 임야 매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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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